함께 맞이할 인생의 봄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과 같은 순간에도 서로 믿고 의지하며 성실한 가장의 역할을 다하겠노라고 참석하신 하객 여러분과 부모님 앞에서 마음을 담아 맹세합니다. 이제 신랑 김태균 군과 신부 김민지 양은 그 일과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. 이에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. 2019년 5월 12일 여기까지 오기까지 두 사람, 두 사람의 용기에 대해서 특히나 큰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. 배려와 존중, 존중과 배려로 서로 부족함을 채워나가며 노력하는 과정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두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오늘 드디어 성인으로서 행복의 독립 선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두 아이가 그동안에는 부모님들의 부살림 속에서 아양도 부리고 의지도 하고 그리고 개의름도 부렸는데 이제는 둘이서 사랑의 꽃재물을 열심히 열심히 잘 가꾸고 키워서 행복의 결실을 맺는다고 여러분 앞에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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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